내가 욕심도 비우고, 분노도 비우고, 대상에 대한 온갖 걱정도 비우고, 마음을 진짜 텅 비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허군과 같이 됐다. 이거는 일체가 망상이라는 얘기죠.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빈 속에서 뚜렷이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들이 다 드러나고 나한테 비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 비었다고 하는 거지. 빈 것 같은데 공을 얻은 것 같은데 왜 모든 존재의 본질이 비춰 오지 않느냐. 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빈 것은 아니다. 아직 안에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빈 걸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진짜 근원까지 비워버리면 햇빛이 태양이 떴을 때 모든 사물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다 드러난다. 그때 그 모든 사물의 본질이 다 비칠 때를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그것이 눈으로 보일 때 천안통을 이뤘다 그러고 그 사물의 모든 소리가 귀로 다 들릴 때 천이통을 이뤘다 그러고 모든 사물에게 내가 자유자재로 오갈 때 신족통을 이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신통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부처 신이 가진 신통이지.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비면은 그 만법을 다 보고 알게 되죠. 그때 빈 것입니다. 다 보고 알면은 어떻게 된다? 아 내가 취하거나 얻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자성이 만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걸 내가 끄집어내면 되지.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자성으로 곧바로 찾아 들어가면은 만법을 다 보고 알게 된다. 그 자성을 곧바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 선이다. 그러면은 기공수련이 있잖아요. 이 기공수련은 심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걸 수십 년 하면은 영혼세계의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입구에 다다르면 영혼세계의 압력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심신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삼보에 반드시 기일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삼보는 앞전에 말씀드렸죠. 불법성 깨달음과 바름과 깨끗한 삼보의 기이가 되지 않고 막연히 수행하면 내가 깨닫고 뭐가 될 거다. 이러면서 막연히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잔뜩 얻는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조심하세요. 내가 불법성 삼보에 내 영혼이 스스로 기이하면 지극한 마음들이 된다. 지극한 마음이 뭐냐면은 내 모든 정신이 삼보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내 삶에 이 몸을 가지고 전개되는 내 삶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된다. 마음들이 있으되 그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된다. 무게가 없으니까 마음이 뭐 슬프니 기쁘니 이렇게 움직이면서 뿜어내지는 그 감정에 따른 감각에 자기가 더 이상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조단경 오늘은 14장 성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 성품이 빌 공짜, 비었다. 이것에 대해서 성품이 비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미 삼보에게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들일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하 반야 바람일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아 비록 마하 반야 바람일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함으로 해릉이 설명하여 주리니 각각 잘 들어라. 마하 반야 바람일법 성품이 비었다는 것을 마하 반야 바람일법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살펴봅시다. 지금 이미 삼보에게 스스로 귀하여 삼보는 앞전에 말씀드렸죠. 불법성 깨달음과 발음과 깨끗함에 스스로 귀하여 이 스스로 귀한다는 말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스스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이 스스로란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 내 몸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뭐 하냐면 그렇게 되도록 내 영혼이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자발적으로 본래 삼보에게 귀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스스로 귀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두들 지극한 마음들일 것이니 내가 불법성 삼보에 내 영혼이 스스로 귀하여 하면 지극한 마음들이 된다. 지극한 마음이 뭐냐면 내 모든 정신이 삼보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즉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몸을 가진 검생에 내 그 인생에 대한 마음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생멸심이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 내 영혼이 삼보에게 자발적으로 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부처님께 귀가 되게 되려고 막 애를 선다. 그 애를 선 결과가 내 영혼이 자발적으로 귀가 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지극한 마음이 생겨나더라. 내 영혼이 귀가 되니까. 그러면 내 삶에 이 몸을 가지고 전개되는 내 삶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즉 마음들이 있으되 그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된다.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을 무게를 재봅시다.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허공의 무게를 이 구름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압력을 줄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허공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구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 구름이 생겼다가 흩어졌다가 늘 하지만은 그것이 내 본래 성품과 내 존재를 짓누르는 무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하다는 것은. 무게가 없으니까 마음이 무겁니, 가볍니, 슬퍼니, 기쁘니 이렇게 움직이면서 뿜어내지는 그 감정에 따른 감각에 자기가 더 이상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극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내 마음이 뜬구름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가 거의 없다시피예요. 이 뜬구름이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허공이 만들어낸 그림자라. 내 마음은. 이게 무게가 없다 하면은 실체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허공을 내 영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을, 뜬구름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극한 마음이라는 게 뜬구름은 있으되 그냥 있는 것이지 이 허공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극한 마음입니다. 대충 좀 감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게 생겨난단 말이야. 내 영혼이 자발적으로 산부의 기이가 되면은 그런데 자발적으로 산부의 기이가 안 되면 내 마음들이 이 삶 속에 요동을 치면서 강한 압력을 뿜어낸다. 그래서 뭐 기쁘니 슬프니 괴로우니 편안하니 뭐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스로 기이한다는 것은 밖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내 마음이 무게가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산부에 완전히 기이가 된 분들은 내면이 어떻다? 뭐 흰구름 먹구름 온갖 종류의 구름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겨났다가 변화됐다가 사라졌다가 하지만은 자기 존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 뜬구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럼 산부의 기이가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지요. 응, 그건 그거라. 그래서 짐진자들아 나한테 오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놔준다. 이 말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천국이니 하나님이니 신이니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부가 계신 자리가 어디냐면은 마하반냐바라밀이라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른다. 그건 뭐냐? 마하반냐바라밀은 대열반을 얘기한다. 열반이 마하반냐바라밀입니다. 마하반냐바라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다.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 외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깍시와 같고 흑개비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입으로는 마하반냐바라바라바라밀 늘 반야신경을 외면서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은 다 헛거라는 얘기죠. 실행한다는 말이 내 영혼을 산부에 계속 산부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게 선을 한다는 거죠. 참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공수련이 있잖아요. 이 기공수련은 심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걸 수십 년 하면은 이게 영혼 세계의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공수련도 수십 년 하면 그러면 입구에 다다르면 영혼 세계의 압력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심신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데 영혼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 대표적인 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산부에 반드시 기의를 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산부에 기의가 되지 않고 막연히 수행하면 내가 깨닫고 뭐가 될 거다. 이러면서 막연히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잔뜩 얻는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하란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큰 것이다. 마음의 한량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라 곧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허공처럼 한량 없이 넓고 큰 마음 이거를 마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빈 마음으로 앉아 있어 마음이 텅 비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공에 이르르는가 자기 성품이 가진 공에 도달한 건가 마음이 텅 비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무기공에 떨어졌다. 이 무기공이라는 것은 짝퉁 공이거든요. 그럼 뭐가 짝퉁인지 한번 봅시다. 허공은 넌히 이를 성신과 대지 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선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빈 속에서 뚜렷이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들이 다 드러나고 나한테 비춰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 비었다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없이 안 느껴지니까 비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의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빈 속에서 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의 그 본질이 그대로 다 비춰와야 그때 진정으로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빈 것 같은데 공을 얻은 것 같은데 왜 모든 존재의 본질이 비춰오지 않느냐 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빈 것은 아니다. 아직 안에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빈 걸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진짜 근원까지 비어버리면 햇빛이 태양이 떴을 때 모든 사물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다 드러난다. 그때 그 모든 사물의 본질이 다 비칠 때를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그것이 눈으로 보일 때 천안통을 이뤘다 그러고 그 사물의 모든 소리가 귀로 다 들릴 때 천이통을 이뤘다 그러고 모든 사물에게 내가 자유자재로 오갈 때 신족통을 이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신통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부처 신이 가진 신통이지. 그러니까 성품이 비었다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품이 비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 다 드러났더라 나에게 이걸 가지고 비었다 그러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공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참된 공, 진공. 그 속에 묘유, 묘하게 있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그 영들이 다 비쳐 들어오더라 눈에. 그걸 가지고 비었다 그러고 그 빈 성품이 도달하는 자리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그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것은 무기공이다 하는 것은 참된 공이 아니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곧 큰 것이며 이 우주의 모든 것과 그 움직이는 법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성품이 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갖고 있어? 법신, 보신, 화신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자성을 세 가지 신의 몸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자성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래서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비면 그 만법을 다 보고 알게 되죠. 그때 빈 것입니다. 그걸 그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성을 만법을 포함하고 있는 자성을 찾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 아니다. 그 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큰 일이 되는 것이야. 왜? 우주 차원에서 우주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으니까 큰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큰 일이고 물을 마시는 것도 큰 일이고 대소변을 보는 것도 큰 일이고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법을 포함하고 있는 자성을 드러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큰 움직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왜 크지 못하느냐 다 부분적인 거니까 이 허공 전체와 동일하지는 않잖아 이 크기가 부분적인 존재니까 움직여봐야 작은 거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크다 작다 하는 개념도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불교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주와 같은 크기를 얘기합니다 같은 크기가 되었을 때 크다고 하는 거지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키가 더 크고 더 많이 가졌다고 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큰 것의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법을 자성과 분리시켜 놓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니다 뭐냐 자성은 만법을 내는 모든 법을 내는 그 근본이 돼 있으니까 나무를 뿌리와 이렇게 줄기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죠 분리하면 더 이상 그 나무가 아니니까 똑같다 그래서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이다 그런데 이번 한 생에 또 다음 생에 걸쳐서 법을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 언제 오만 가지 법을 다 깨닫겠어 자성으로 곧바로 찾아 들어가면은 만법을 다 보고 알게 된다 그 자성을 곧바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 선이다 그 자성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착한 것이다 자성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지극한 것이다 자성을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선이다 점이 아니고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착할 선도 되고 우리가 도형에서 선도 되고 참선할 때 선도 되고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법이 모두 자성이고 자성이 만법을 품고 있으니까 따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자성이 비었으니까 만법을 다 담아두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비었다고 공이라고 하는 거야 자성이 뭐 딴 거로 차 있어봐 만법을 다 담을 수 있겠어? 아니지 자성이 그러니까 무한대의 블랙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것을 낸다 그럼 이 자성은 운명도 숙명도 다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힘과 우주의 지혜와 우주의 자비를 완벽하게 구리하고 있다 거기서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비의 한 부분이다 자비는 천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보라고 그래서 근데 착한 사람은 악한 걸 외면해버리지 그러니까 안 보고 못 보고 그러니까 악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여기 분명히 보되 해놨어 보되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빠진 거거든 보되 선악분별회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다 보되 지저분한 것부터 깨끗한 것까지 다 보되 인간이 가진 부처의 성품과 악마의 성품까지 다 보되 어떻게 하고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음으로 크다고 하느니 이것이 곧 실행이니라 마, 바냐, 바람일 법을 행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뭔 얘기하냐면 내가 악을 보되 선도 보되 분별해서 취하지 말고 어떤 것에 물들지도 말고 허공과 같다 즉 뭐냐면 악의 그 근원적인 성품 그 선의 근원적인 성품 이런 성품들을 다 보고 아는 것이지 다 보고 알면 어떻게 된다? 아, 내가 취하거나 얻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자성이 만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걸 내가 끄집어내면 되지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인생 코가 왜 생깁니까? 좋고 나쁜 걸 나눠가지고 좋은 거를 밖에서 구하고 나쁜 거는 외면하고 애쓸라니까 거기서 착오가 일어나가 고통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운과 같으려면 뭐다? 모두 다 버리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야 된다 내가 흑운과 같으려면 그렇다고 대상가 떨어져가 제삼자로서 그냥 보고 있는 것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내 자성의 성품이 착한 것, 악한 것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나를 찾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것 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마하, 바냐, 바람일 법을 실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악한 거를 외면하고 악한 사람은 착한 거를 외면해가 항상 부분으로 머무른다 옳은 것만 취하고 그릇된 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흑운은 못 얻는다 자기 자성은 못 얻는다 그죠?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과 이 만법과 자성이 이걸 어떻게 내가 실행하느냐 하는 그거 근본 이치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이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는 내 마음이 지극하게 돼가지고 내 영혼이 그거를 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행하고 내 영혼은 그게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행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지극하게 해가지고 내 영혼도 이 마음에 이끌려가 그렇게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실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까지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생명체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행한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거는 마음이 자기 영혼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극한 마음이 자기 영혼을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 따라 같이 행하는 걸 실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으리라 내가 욕심도 비우고 분노도 비우고 대상에 대한 온갖 걱정도 비우고 마음을 진짜 텅 비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허군과 같이 됐다 이거는 일체가 망상이라는 얘기죠 만법이 다 들어와야지 비었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한량이 넓고 크다고 하여도 행하지 않으면 곧 작은 것이다 즉 자기 영혼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 두뇌로 자기 마음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뭘 하든지 작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를 통일을 해도 작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이 같이 움직이는 게 큰 거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공연히 말하면서 이 행을 닦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나의 제자가 아니다 혜능이 아주 직접적으로 내 밑에서 평생 공부하고 있어도 진정한 제자는 아니다 즉 불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1차적으로 마음을 비워가지고 완전히 비워가지고 이 허공 속에 모든 존재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그 본질들을 다 보고 듣고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모든 존재 속으로 다 들어가 있을 때 이때 내가 이제 큰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사람들이 이게 자기 영혼을 몸과 마음과 동일시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의 마음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혼을 외면하고 나의 인간의 본성 나의 진정한 본성은 내 영혼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흑계비가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 살고 수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지극한 마음을 내가지고 산부 속에 퐁당 빠뜨려 버리는 그 길로 쭉 나아가는 것이 참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마하, 바니아, 바람일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 모든 만법을 내가 얻게 된다 그 만법을 다 보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아는 그 공덕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게 법, 공, 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비었다 법이 비었다 내가 비었다 그래서 여기에 성품이 비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이제 비었고 번뇌도 별로 안 일어나고 이제 내 마음이 허금과 같이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모든 존재의 본질들이 다 비쳐 들어오고 모든 법이 다 보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학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자, 성품이 비었다 내 영혼이 같이 움직여 준다 삼부를 향해서 이 뜻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